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평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60년생, 모든 일의 준비성이 필요하다. 72년생, 지금 여행을 계획 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어라. 84년생,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이니 용기를 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용기를 내어 추진해라. 61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신경 쓸 필요 없다. 73년생, 귀하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다. 85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하다. 62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6년생,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되리라. 63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계획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이다. 87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64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극복할 수 있다. 76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진다. 88년생, 윗사람의 협력을 받게 되어 점점 일이 좋아질 것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라. 65년생, 작은 일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 77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89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먼저 양보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낭비와 사치를 조심하고 유혹에 주의해라. 78년생,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 90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운이다. 67년생, 유흥의 시간을 보내게 되나 도가 지나치면 흉하다. 79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다. 91년생, 건강 악화로 인해 가족에게 근심을 준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68년생, 귀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80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귀하는 지금 머물고 있다. 92년생, 옛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 또 시작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조금만 참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69년생, 지금 부하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으니 지치지 마라. 81년생, 주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어라. 93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써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너무 욕심부린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70년생, 사람은 때로는 낭만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82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길하다. 94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우연히 첫사랑 혹은 옛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이다. 71년생, 아주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겠다. 83년생, 행운의 숫자는 6이며 조금씩 1이 나아진다. 9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해라. 91년생, 성에 차지 89년생, 인간이 biological